오빠 여기 여기서 잘라. 내가 저 거울을 청소하기 편하게 여기서. 이 라이트가 여기 있어. 아니, 오빠 여기 있어. 여기서 자르면 될 것 같아. 밑에다가 뭐 깎아 그럼? 아니 밑에 쓸어버리는 게 훨씬.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에 혀리가 한번 깎아가지고. 엉망일 거야. 무슨 엉망이야. 좀 시원하게. 좀 긴 게 멋있어 쓰시던데. 그럼 알아서 예쁜게 잘라주세요. 지금 위아래 청소는 다 해서 지금 할 일은 없는 거지? 없어. 비오는 나 머리 자르니까 운치 있다. 그 여자친구들이 7시 반쯤 도착할 것 같은데 온천을 하고 싶대요. 아, 그럼 물을 받아야 되겠구나. 네. 지금 좀 빼놔야 될 것 같고. 물이 지금 안 돼? 물이 있어? 어, 물이 있고. 좀만 빼놔. 야, 이나야, 너 여기 있어. 내가 우비를 입고서. 우와, 물이 가득 차려고 한다. 비 와가지고. 우와. 이거만 좀 거둘까? 얘네 이거 어떻게 달아. 이게 지금 산나무가 저기 떨어질 때라서. 이 바닥에 가라앉은 거 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아... 그럼 일단 물 빠질 때를 기다리자. 물 놔두고. 다시 출동하자, 이따가. 으아...